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강사 임민정입니다. 멀미가 나요를 배워볼 거예요. 멀미 하세요? 전 어릴 때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멀미의 달인이거든요. 그러세요? 멀달. 멀달. 그래서 멀미가 난다는 표현은 꼭 외워놓다가 비행기뿐만 아니라 택시에서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플 때는 정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이 표현 잘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멀미를 하고 있어요. 이마 요이오 시떼이 마스 이마 요이오 시떼이 마스라고 하네요. 이마가 지금이고요. 지금. 지금. 요이오 요이오. 지금 이 책을 안 보고 계신. 그냥 우리 그 경박한 영어 강의실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야 뭐 일본어 뭔데 하면서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 미스선 제가 왜 일본말을 한국말로 저렇게 잘 번역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교재 보면 한 단어 한 단어 우리말에 해당하는 대로 끊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발음이 아주 친절하게 잘 써져 있죠. 네. 그래서 좀 지나치게 친절하죠. 그래서 보면 그냥 안다. 네. 네. 보시면 막 근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대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아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파트너예요.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이거 지금.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요. 임 선생님이 뭘 틀려도 제가 뭐 옆에서. 왜냐하면 저랑 같이 한 나대였으니 아시죠? 네. 옆에서 중간에 녹음 끊어놓고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맨날 싸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없지 이게. 그런 면에서는 좋다.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지금이 이마죠. 네. 이마. 이마가 지금이다. 이마. 멀미가 요이요. 네. 요이요. 요이요. 네. 오는 이제 목적격 조사절을. 아하. 요이. 요이가 멀미겠죠. 그래요. 그러면 질문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이 땅은 뭔가요? 요이 땅은. 자. 출발. 요이가 멀미이자. 아니. 그 요인은 아니고요. 자. 하는. 네. 그래요. 준비 뭐 이런 거죠. 네. 어. 그러면 땅도 일본어인가요? 그 일본 사람들 진짜 요이 땅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땅은 그러면 음... 의성어인가요? 그쵸. 이 보통 이 출발할 때 총 쏘는 그 소리를 흉내는 게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멀미는 요이. 네. 요이. 네. 그냥 급하면 요이. 요이. 이렇게만 해도. 요이. 요이. 네. 그리고 입을 틀어막으면. 아. 요이. 네. 이렇게. 막 전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요이. 자. 요이 오. 하고 있어요. 네. 싯데이 마스. 싯데이 마스. 네. 싯데이 마스가 하고 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음... 사랑하고 있어요. 아이오 싯데이 마스. 아이오 싯데이 마스. 싯데이 마스. 네. 이렇게. 그래요. 멀미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확장인데요. 이거. 싯데이 마스. 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멀미를 하고 있어요를 배워봤고요. 자. 멀미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안 들으셔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구토는요? 오우토. 오우토인데요. 요것도 뭐 굳이 배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멀미는 요이다. 이거 이미 배워봤고요. 네. 자. 몸은요? 가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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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가슴. 문에. 문에. 가슴이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문에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용 표현으로 넘어가보죠. 몸이 좋지 않아요. 가라다가 요구나이 데스. 아하. 가라다가 방금 몸이라고 배웠는데. 가라다가 하면 몸이. 네. 가라다가 몸이. 몸이. 가라다가 몸이. 라는 뜻이고요. 네. 제가 가라다가를 너무 반복하네요. 네. 근데 되게 한국말을 점점 일본어처럼 좀 하고 계신 거 아세요? 제가요? 네. 그렇군요. 물 들어가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할 때는 한국말을 영어처럼 좀 해요.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짜증나게.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전형이 잘 되는구나. 조치가 욕구가 되네요. 아. 네. 그러니까 욕구 나이 데스는 조타의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네. 필요 없겠죠? 네. 요구 나이 데스. 그러면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네. 네. 요구 나이 데스. 요구 나이 데스. 네.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반말로 하려면 아. 요구 나이. 요구 나이. 아하. 음. 데스가 빠지면 반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요구 나이. 요구 나이. 좋지 않아. 네. 네. 아하. 그래요? 그러면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야. 야. 예를 들어서 아. 줄을 너무 길게 서 있어서 짜증나. 아. 좋지 않아. 요구 나이. 요구 나이 데스. 아. 고고 요구 나이. 아. 여기 안 좋아. 여기 안 좋아. 고고 요구 나이. 고고 요구 나이.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있고 있고. 딴 데 가자. 아. 그렇게. 네. 아. 저는 제 성격에는요. 요구 나이 라는 표현은 너무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아. 좋지 않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좋지 않아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짜증을 부리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약간 한 발 빼는 듯이 짜증내는 요구 나이. 음. 아주 마음에 드는. 그렇죠. 그래요. 가라다가 요구 나이 데스. 네. 내가 아니고요. 선생님. 네. 듣는 분들이 자꾸 제 발음을 따라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셨어요. 제가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가라다가 요구 나이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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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요. 비행기 멀미가 나아요. 희코옥키니 요っています. 그렇고요. 요구는 뭐 멀미 나요. 이미 배웠으니까. 네. 편기증이나요는요. 메마이가しています. 다음에 추워요는요. 사무이데스. 추워요. 사무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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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더워요 아찌이데스 아찌이데스 아찌이데스는 더워요 우리가 이 더위를 많이 타시던 분들은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배멀미를 하고 있어요는 후 나 요 요 시 때 이마스 아하 요 요 시 때 이마스는 배웠는데 배멀미는 후 나 요 요 시 때 이마스다 네 배는 단어 그러나 그냥 요 요 시 때 이마스만 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반복한 표현 다 하지 말고요 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두 개만 요 요 시 때 이마스 하고요 요 꾸나이데스 하고 두 개만 외우고 일본 가자 맞아요 그런데 일본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일본을 더 해야겠어 하면 다른 것들도 그렇죠 괜히 다른 책 볼 필요 없이 그렇죠 이미 배워놓은 이 책에서 다른 표현들을 추가로 배운다 네 라는 개념으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응용 표현 계속 볼게요 차 멀미를 하고 있어요 구루마 요 요 시 때 이마스 자 속이 매스꺼워요 다음에 오한이 나요 아하 오한 오한까지는 너무 어렵네요 네 근데 뭐 몸이 떨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몸이 떨리는데 떨리는 와중에 이 표현이 기억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빨이 아마 소리를 내주고 있겠죠 그렇죠 가려워요 표현까지 있네요 네 가유이데스 그래요 자 요정도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조사 표현을 배우는 페이지가 있네요 네 자 요것은 그냥 살펴보는 것으로 네 자 그러면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 뭐라고 하셔야죠 네 네 자아 네